안녕, 대제카즈입니다. 아이고, 노가닥같아요. GM 멕시코에 아예 열었차 냈네요. 우리 리트라가 깔끔하게 조져줘야겠죠? 우리가 스웨덴한테 1대0으로 줬는데 이번에 멕시코가 엄청 방어가 탄탄하더라고요. 과연 멕시코를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선수다. 화이팅입니다! 이렇게 해서 네, 두 개까지 잡았네요. 아, 이거 16강을 진출해야 될 텐데 말이죠. 아직 기회가 없는 거 아니니까 한번 기대해봅시다. 아직 제가 많은 분들께서 왜 아직도 안 키워와요? 그러시는데요. 아직도 고드립력이 못했어요. 게을러기보다 일하며 사다보니까 힘들더라고요. 빨리 보상이용에는 키더니 다 키워야 되는데 스토리도 깨고 최대한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늦어도 죄송해요. 괜찮은 이만 여기서 광종하겠습니다. 그럼 이만, 뿅! 잠시잘! е- 감사합니다.